제로카 파트너라면 꼭 알아야 할 제로카 사용법 나만의 제로카가 생겼다면 먼저 제로카 앱을 켜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제로카를 타지 않을 때 시간을 설정하고 쉐어링하기 버튼을 누르면 쉐어링이 시작돼요 어머 벌써 쏘카 회원이 예약을 했나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월 이용료는 낮아지고 있겠네요 이번 달 쉐어링 내역이 궁금하다면 이용료 확인하기 우와 할인이 이렇게나 많이? 쏘카 회원과 한 줄 댓글로 소통도 하고 어? 쉐어링이 끝났나봐요 오일 교환, 차량 정비까지 알아서 해주고 차가 필요할 땐 내 마음대로 타고 외부 세차 무료 쿠폰으로 차량 유지비도 제로 주차장은 쾌적한 곳으로 쉐어링 할수록 제로에 가까워진다 차를 갖는 새로운 방법 제로카 쉐어링 지금 바로 제로카를 신청하고 이용료 제로에 도전하세요